안녕하세요. 방토언니입니다. 자, 이래서 점수 안 올라 토익 왕초보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문제들 토익초보가 점수 올리는 공부법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또 어떨 때 우리 왕초보들이 당황할까? 일단은 우리 주어동사 구분 막 초반에 공부하잖아. 주어가 하나의 단어가 아닐 때 이때 당황을 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하고 그 다음 동사 나오면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하나의 단어면 딱 보이기에 그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보이는데 하나의 단어가 아니면 당황을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야? 복수명사는 끝에 s 붙잖아. 그러면 s 붙으면 다 복수명사니까 그 다음 복수동사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단수명사는 단수동사.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 또 자주 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아니 주어가 분명히 s로 끝났단 말이야. 근데 왜 복수가 아니에요? s로 끝나면 복수일 때 s 붙으니까 명사에 s 붙어서 복수명사니까 그 다음 복수동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다음에 뭐 단수동사 나와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간단한 문제가 있어요. 보기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읽어볼게요. making group reservations 하고 blank one way to get a discount 하고 is냐 아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즉 단수동사냐 복수동사냐 단수동사냐 복수동사냐 고르는 거는 어떻게 접근한다? 주어가 동사 스위치이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면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빈칸 앞에 살펴봐. 그러니까 reservations 딱 보여. 아 reservations s 복수명사네. 그럼 복수동사 아네 하고 딱 이 r을 골라버려. 근데 정답을 확인해 보니까 정답은 is래. 이게 정답이래. 아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is가 정답인 거예요? s로 끝났잖아요. 이렇게 산단 말이야. 초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바로 빈칸 앞에만 봐서 그래. 이것만 본단 말이야. 빈칸 앞에 딱 이거니까 s 복수명사. 근데 여러분 여기에 동사가 왔다는 거는 이 앞에 전체가 다 주어란 얘기예요. 전체가 다 주어야 주어가 맨날 하나의 단어로만 올 수 없어. 우리가 뭔가 말할 때 사과는 맛있다 라고만 말하지 않잖아. 어떻게 말해? 사과 사는 거는 뭐 비싸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야 헬스장 맨날 가는 거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항상 헬스장 힘들어. 이러진 않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는 거가 분명히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어를 만드는 방법이 영어에서는 동명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making group reservations 전체가 주어란 말이야. 그랬을 때 group reservations를 하는 거. make reservations 하면 이제 예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단체로 예약을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야. get a discount.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야. 라고 되는데. 자 이렇게 동명사 주어일 때는 주어를 전체를 단수 취급한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초보 친구들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동명사, 투부정사 배워서 이제 그때 되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초반에 공부할 때 이제 복수명사는 s 붙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복수동사 오고 요것만 배웠을 때는 이렇게 주어가 앞에 긴 동명사 주어가 와버리면은 그거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잡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주어를 이제 항상 우리가 따질 때는 빈칸 바로 앞에 한 단어만 보면 안 돼요. 빈칸에서 앞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전체를 파악을 하셔야 돼. 그래서 단순히 빈칸 앞에 단어가 s로 끝났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복수구나 하고 바로 보지도 않고 앞에 거를 답을 찍어주시면 틀리기 쉽다. 그리고 또 고로기 함정에 많이 빠지기 문제에 출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주어 보고 전체가 어떤 동명사 주어나 투부정사 주어가 길어질 때는 어떤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앞에 단어, 빈칸 앞에 바로 앞에 단어만 보시고 그걸로 복수단수를 파악해서 동사가 복수동사인지 단수동사인지 이제 구별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빈칸안만 보지 말고 전체 주어 파악하시라는 점 그래서 절대 긴 주어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각각을 우울하시라고 보입니다! 마셀으로 이렇게 주어가 있을 때